하늘이 부럽지도 않아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요. 46명의 목급을 나누는 소리 하는 걸. 경영선 대화국점 최고위원인 줄 알아요. 아니 김영철 뒤탄대회 해요. 조정 안해요. 일종하자고 국회. 답답해 죽겠어요. 대충평양에.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용사가. 하자고요. 김영철을 하자고. 우리 공개국에. 아니 김영철을. 그런데 일은 하자고. 일은. 일종하세요. 일종하세요. 하기를 따위드로 납치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냥 하기를 따위드로 딴거리고 있자고. 자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계시면 되죠. 대당 김석진의. 여기는 달력은 딱 최고위원은 아니에요. 넋게 좀 그대하시고요. 일을 하세요. 여긴 김성 씨 위원장의 개인위원회가 아니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아니에요. 원식원대 대표님. 합의한. 왜 이 안건을. 김석진 실장을 여기에 못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안건을 처리하자고 말이에요. 한 건물만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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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합의한 건을 처리하지 않아요. 김석진 실장을 여기에 못 부르는 이유를 말해봤어요. 왜 합의한 건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합의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해요. 그럼요. 임종선 실장은. 그러니까 합의한 다음에 논의해요. 강사 간의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고 필요한 안건을 또 논의하자 말이에요. 다른 분이 부럽지도 않아요. 다른 분이 두렵지도 않아요. 마흔여섯 명의 복금을. 무슨 처리하는 걸. 여러분 또 경영센터의 영국점 최고위원인 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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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